자크가 잘 버텨 난 여기까지야 유미야 해줘 와 이거 님들 사기인데 아니 챔피언보다 잘 버텨 자크가 춤출까? 이거 뭐임? 아니 근데 전부하면 너가 손해일텐데 선생님 그 사태 파악이 안되셨나본데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의를 잘 못하신거 같은데 꿀열매 꿀열매 응 절대 안돼 되겠니 알리스타야 절대 안되지 이 사람이 아레나의 독뿐인 사람인가요 그렇게 됐으다 그렇게 됐네요 그건 사실이야 오늘은 데미지 0에 직참 안하고 진짜 그냥 잘 버티는거 한번 해보려고 자크 이런거나 해볼까? 여러분들 자크 패시브가 마지막 자기장 때 진짜 잘 버티는거 아시나요? 유미자크? 유미자크 한번 해볼까? 네 그리고 딜량 0도 제가 스킬 다 봉인해놓고 했잖아요 이제 댓글에 의견중에 제발 스킬 좀 써 다오 스킬 좀 써라 답답하다 이런 댓글이 좀 많더라고 그냥 자크 할때는 애초에 봉인할 생각도 없었지만 고맵 있나요? 유미 구함 절분염 맞다 절분염 아주 고맵이요 보니까 유미를 먼저 고르는게 낫지않을까 그죠? 들려오는 말에 의해서는 벤도 좀 당한다고 들었거든요 어? 자 나가자 2번 아이디로 가자 아니 유미 벤을 진짜 하면 어떡해요 나 때문인가 응 난 아이디 3개야 딴 아이디로 하면 돼 자크는 문제가 자기장이 다 줄어들때까지 어떻게 버티냐 하긴 하거든요 유미가 이번에는 힐템 가는게 나을듯? 그 버티는걸 자크가 버텨야되니까 잠깐만 이거면 가능하겠다 아 근데 우디르가 AD에 우디르면 좀 세지않나? 일단 가자 고르겠다 제 생각에 그래도 일단 유령베이가 가는게 맞는거 같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도망을 다녀야되니까 아닌가? 아 몰라 일단 가 일단 가자 그죠? 그리고 점프선말 하는게 나을듯? 도망을 잘 다니려면? 쿨이 안찍으면 너무 길어서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똑같긴해 일단 이게 맞아 그쵸? 일단 이게 맞아 그죠? 하 하 하 미안합니다 하 하 하 하 너 너희 원거리 없지 않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나 여기까지야 유미야 해줘 어 우아 이거 님들 사기인데? 아니 챔피언보다 잘 버텨 자크가 맞이 얼어 붙은 땅 이것도 나쁘진 않고 고음악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얼불당 가자 이게 은근히 또 괜찮거든요? 일단 숨어있는건 똑같애 자크든 마스터이든 샤코든 일단 처넘엔 숨어있는게 맞아 전보는 이게 맞아 절대 내 위치를 노출시키지마 뭐였나? 이 친구들도 뭔가 싸울 생각은 없어보이는데? 보니까 그죠? 싸울 생각이 없어보여 이걸로? 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 그죠? 자 젤리로 버티면? 어쩔건데 이거 할수있어? 안되거든 아니 젤리좀 사긴데요? 뭐야? 어 내 체력 어디가? 오케이 뭐 차겠지 뭐 그죠? 미안합니다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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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 하하하하하하 너 뚜벅이잖아 우디로야 공으로 한번 버티고 이런식으로 지식이 마구 걸면서 버텨 버텨 어? 하하하하 나이스 트라이 아 좋았는데 그죠? 마지막까지 버티려면 존열을 제가 가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유미가 그 월석 가줬으니까 내가 존열을 가자 이게 맞아 이거는 전이랑 다르게 유미가 아니라 제가 사는 전작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네 일단 도망다녀 이거 밖에 없다 그죠? 여보세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탈거야 자크맨 싸움 몰라 도망가 도망가 나하고 도망쳐 너 이거 못 들자나 이녀석아 나하고 도망다녀 이걸로 막 버티면서 젤리 먹어주면서 먹어주면서 이거 가능한가 혹시? 가능할까? 이거 가능? 아 가능 자크는 이 맛이거든 이게 맞지 그죠? 여진과 빙결 강화루원 좀 아쉽긴 한데 이거는 야 그냥 가자 이럴 좀 아껴보자 자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다 가줍니다 근데 지금 뭐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얘네한테는 안 아프지 않을까?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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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그냥 가둬놓고 와버리기 반대로 가버리기 저희들이 사과해 이런식으로 어? 한번 씹어야겠는데 이거는? 좀 할만한데 그죠? 공으로 막 버티면서 마구 버티면서 응 나 젤리 있어 이거거든 자크 젤리는 막을 수가 없거든 여기서는 뭘 갈까? 리안들이? 뭐야 AP 그거였어? 아니 그러면 많이 편하죠 아니 이러면 정리 영상 바로 가면 되잖아 이러면 좀 많이 편하죠 아니 그 템으로 자꾸 어떻게 잡게 자 시야에 맹점을 또 활용해가지고 처음에 시간을 좀 끌어줍니다 내가 이거 어 뭐야 못하게 막는 중 저 친구가 근데 그러면 누누는 데미지가 없지 않니? 아니 막으면 뭐 어쩔 건데 너희 딜 없잖아 영차 어 야 이거 써야겠다 안되겠다 버텨 버텨 나고 버텨 어? 야 근데 딜 없어 딜 없어 괜찮아 달카이 괜찮아 얘네 딜 없어 버텨 그냥 여진으로 버텨 숨어 그리고 응 너희 딜 없잖아 뭐 어쩔 건데 여기서 벽으로 막아버리기에 분야 한번 써버리기 멀리 도망가서 자 젤리로 변하면 절대 안되거든 너희는 손해 좀 보자 템을 뭘 가져요 여기서? 그냥 수호천사 더라고 가버릴까? 아 이거를 쓸모있을 때 갈까? 수호천사는 그냥 버티는 용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광위 갈까요? 광위 가자 아니 마트로시카 자크 나오면 맛있겠는데? 자 들어오려면 통행료 내야겠지? 돈 안내면 안들보내줍니다 얘네도 사실 딜이 없어가지고 보세요 제가 벽 그냥 넘어버리기 일로 오면 반대로 가버리기 하하하하 다큰 그런거 몰라 여진 터뜨려 버리기 벽을 넘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공 끊어 버리고 공 끊어 버리고 너희 딜 없잖아 딜 없으면 연장전 가야겠지 자크랑 가기 싫겠지만 어쩔수 없다 얘들아 연장전 가야겠지 어서오고 뿔혈매 빼서 먹고 빼서 먹고 빼서 먹고 평생 버텨 봐라 버텨지나오 절대 안되지 죽음의 순환 아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데 롤 하자 이거는 흠 롤 크기가 커져 35% 증가하고 정응응력치가 증가하면 이거밖에 없지 않나? 말고 없다 마트로시카 나왔으면 좋은데 근데 딴 친구가 없으면 돼 그죠? 오케이 이러면 괜찮아 와 자크 크기 미쳤는데? 진짜 거인인데요 이거는? 말만 거인이 아니라 진짜 거인이요 와 이거 뭐야 바로 탱탱볼 다운돼 있는다라 야 넘어가 버리면 되지 그죠? 누누 궁 쓰자마자 둬 궁 쐴게야 이거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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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는 죽을 생각을 안해. 그건 사실이야. 뭔 템 갈까? 얘네 상대로는 사실 뭘 가도 상관없긴 한데 그죠? 스테락의 수호천사 갈까? 야 이거 어떻게 막냐? 아니 님들 이거 어떻게 막아요? 자크 패시브의 존야의 수호천사? 이거 어떻게 막나요? 멈춰! 보지 마라. 네네나 그렇게 불러간 사람 말 아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거거든. 아니 이걸 못 넣냐 자크야. 병찌. 먹으세요? 오케이. 난 반대로 가면 되지. 스턴 먹여버리고. 자 엘리전 드가자. 버티면 누가 이기게요? 뭐 절대 안 되거든. 방지로 한번 버티기. 자크는 그럼 풀피돼. 저기로 갈게요. 나도 있어. 난 패시브도 있어. 뭐 안 되거든. 수호천사 빠졌으니까 뭐 가지? 테블만 가고 일. 테블만 가자. 솔 도핑까지. 슬슬 그냥 싸워도 할만 하겠는데? 슬슬 그런 생각이? 뭔가 그냥 싸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노크나 해볼까? 야 근데 나 딜이 없다. 딜이.. 딜이 없어. 미안 싸우면 안 돼. 고만가 고만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던대로 할게요 그냥. 어? 아 그냥 갈게요. 미안합니다. 영차. 이거 타는 척 하면서? 이제 이루 안 가는 거야. 혼자 가자. 그냥 와버렸네? 영차. 다오. 그러지 말아 다오. 야 궁으로 버텨 그냥. 저정되면 피하고. 뭐야? 아니 세트야. 이게 무슨 소리니? 뭐 가세요? 되지? 와 자크 화면에 다 안 들어오는 거 봐. 거의 돼가지고. 이거거든. 첫판 바로 우승. 아니 자크가 근데 패시브가 진짜 좋은데? 이게 자기장에서 챔피언보다 더 버텨. 이게 말이 안 돼. 한번 더 해볼까요? 어? 근데? 우리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유미 자크인데? 과연 어떤 존버 작업이 나올까? 유미 골랐다는 건 마스터이 혹은? 이제 뭐 샤코. 근데 난 패시브가 있는걸? 우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혹시 너 뭐 준비되어 있니? 알리 스타 유미. 넌 혼 좀 나자. 알리는 자크 패시브가 없어요. 이 녀석아. 그거 존버해서 되겠니? 절대 안 되지. 너희는 그냥 카운터 만난 거예요. 알리랑 유미가 저희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하네. 존버는 안 할 거 아니야. 존버 작업을 골랐는데? 존버를 하면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그냥 카운터를 맞아버린 거야. 그냥 갑니다. 갈게요. Q가 안 맞았네. 그쵸? 무빙 무빙. 카비. 피하고 이 녀석아. 여기 바위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안 데려가면 되지? 그냥 이리로 가면 돼. 형 피해주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영차. 응 난 패시브 있어. 다크의 좋은 점. 초반부터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사기야. 그냥 이기는 거야. 그쵸? 무당탕탕. 궁극의 젖이 불가.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걸로 가자. 리로를 좀 아끼죠. 여기 위치 좋다. 자리는 상당히 안정적이야. 하하하하.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도망가주고. 애가 저쪽으로 안가면 되지. 그쵸? 오히려 이쪽으로 다시 와. 침리전. 뭔지 알죠? 상당히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ités. 어. 오케잉.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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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마라.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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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ퟬ. 자크는 패시브 있어. 자크 패시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지금. 이거 잘못 만들었어. 이거 아무도 못 맞거든. 벌써 맛있잖아. 개 노잼임 진짜. 응 너만 노잼. 나는 꿀잼. 아니 아레나 내가 재밌으려고 하지. 남들 재밌게 하려고 하나? 벌써 맛있잖아. 어 유미야 절대 적을 자극하지마. 그랬다가 우리 2등 해버리면 역으로 당하는 거야. 우리 이제 역으로 당할 준비 해야 된다고 그래버리면. 절대 적을 자극하지마. 이 조합할 때 이제 중요한 거. 절대 아무런 채팅을 치지마. 그냥 묵묵히 할 일을 수행해. 뭔지 알죠? 춤출까? 이거 뭐임? 아니 근데 전부하면 너가 손해일 텐데. 아니 알리야. 너 아직 선생님 그 사태 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의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넌 좀 지자. 넌 지자. 그래. 꿀 열매? 꿀 열매? 응 절대 안 돼. 되게니 알리스타야. 절대 안 되지. 너는 손해 좀 보자. 내가 또 한 싸움 하지. 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냥 도망가면 돼? 아 미안합니다. 갈게요. 야 세트 위에 있다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되지 그럼 우리가 반대로 가면 그만이야 아 콜 열매? 아니야 영차 난 모르겠다 위아래 위아래 이쪽으로 가버리기 하하하하하하 밀어 밀어 세트 밀어 하하하하하하 그거 절대 안돼 수고해 이거거든 이게 맞지 그죠? 아이템 및 지속 효과가 별로인데 민병대가 그나마 나왔데 어차피 실버 증강이라 맛있는건 안될거 같고 이걸로 가자 야 이솝 개빡아 이거 뭐임? 아니 이건가? 벌써 맛있는데? 어? 아니 또 만났다 도미야 유미 유미야 되겠니? 너 상대 잘못 만난거야 너인 손에 좀 보자 너 유튜브 잘못 봤어 더 배워와 너는 좀 더 배워오자 하하하하하하 아침은 꼭 챙겨먹는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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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꺼내 버리기 갈게 수고하세요 뱀꾸려면 내꺼야 다음 절대 안되지 아니 바이형님이 왜이렇게 칭찬을 많이해줘 극찬을 해버리는데 그냥 어 뭐야 일로왔어 아니 이속 미쳤는데요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달리기 속도 뭐야 이거 응 자크는 몰라 뿔 열매 뿔 열매 따로 달려가기 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반대로 가버리기 달려가 바로 드물게 드물게 가이가 오는거 예상해서 살짝 빠졌다가 점프로 들어가기 따 따 어 미안합니다 자 아 아 비상 아 아 바랍쇼 일단 광희를 가볼까 일단 광희를 가자 어 잠깐만 이거 광희 갈 데가 아니야 야 얘네 상대로는 수호천사 가야돼 얘네 만났잖아 이거 카운터 쳐야지 그쵸? 너흰 손에 좀 보자 얘네 상대로는 이거 가야죠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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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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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있나 마테로시카? 아니 잠깐만 유미가 뽑았는데? 이러면 그냥 거인 가야겠지 이러면 거인 가야죠 이러면 또 유미가 버틸수도 있는거야 나 근데 살긴 했는데 그래도 유미를 살려 차라리 도시카 있는 야 근데 얘네 타닥했다 일단 광위까지 가 탱탬을 아직 안가가지고 구원까지 갈까? 아니면 가골 갈까? 이거도 가자 어? 반전이야? 야 근데 얘네는 이제 이러면 분명히 못 끼는데? 흔들리지 마라 한번 볼까? 카라만 죽었음 근데 세트가 좀 단단하긴 해요 아니네? 와 근데 원콥 내버림 세트가 가능? 불가능? 하하하하 여보세요? 얘네 상대로는 또 오히려 좋지 않나 우리가? 그쵸? 이 친구들이 조니아 수호천사 가주면 오히려 좋아요 저는 이제 패시브까지 있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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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계속 도망가 그냥 어 미안해 미안해 자크가 미안해 자크가 미안해 얘들아 통 한번 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응 이제 안돼 경남 부활 있어 유미는 마트로시카야 하하하하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3대 입장에서도 재앙을 만나버린거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자크는 진지하게 좋은데 님들? 이게 어 그래그래 자크는 진짜 진지하게 좋은거 같은데? 어 승급 수고하셨습니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